점프바인데요. 점프 어디 해봐요. 오구! 사과 먹고 밥 먹고 힘이 나서 얼굴이 포동포동해졌어요. 코야 빨리 가라! 자 또 먹고 이거 한 번 먹고 또 힘이 나 오구 잘 먹네요. 그쵸? 봤죠? 우리 하율이가 지금 점프했네! 이 밑으로 내리는 점프를 하려고 해서 여기서 점프하라고. 안 무서워! 자 안 무서운 점프했네. 또 먹고 힘내서 오구 잘 먹네요. 금방 한 할아버지 한 숟가락에 물을 안 먹어서 이렇게라도 물을 먹여요. 오쩌! 또 어째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또 물 먹으니까 얼굴이 보동 보동 보동하고 콧물이 싹 다져버렸네 비상용 혹시 열이 많이 나면 약을 먹일까 하고 약도 갖고 왔는데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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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아구 잘하네 오쩌 아이고 안 무서워? 어떻게 해?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어째 어째 먹고 아이고 아이고 먹으면 어떡해. 아이고 잘 먹네 또 어디 안 무서워?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물만 먹어줘도 고마워서 아이고 아이고 근데요 물을 그냥 안 먹을 얘기라면 막 뜨거운 밥 됐을 때 한 밥을 한 두 숟가락 물에다 말아서 물을 칠컥 먹이세요. 그래서 배를 늘려놔요. 그래야지 지가 배고프면 밥을 또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밥 안 먹는다고 저기 하지 말고 꼭 물 말아서 그리고 밥이 식은 밥이 있으면 밥을 먼저 뜨겁게 한 다음에 찬물을 부으세요. 물을 뜨겁게 하지 말고 밥을 뜨겁게 하면은 맛있어요. 어른들이 먹어도 맛있어요. 어른들 아플 때도 그렇게 하세요. 옛날에 흰죽 먹으면 하얀 쌀 흰죽 그렇게 먹은데요. 뭐 깨죽 뭐 그런 것들도 다 느끼해요. 이 하얀 밥에 옛날에는 간장 조선간장 참기름 좀 발라서 숟가락 끝으로 이렇게 숟가락 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흉내만 내고 또 물만 먹고 어디 또 우와 잘한다 자 이거 아주 좋은 비법이에요. 사람이 마지막 입맛 없을 때도 누룽지 찾으시더라고요. 우리 시아버지가 누룽지 먹고 싶다고 그러시는 게 근데 우리도 아프면 누룽지라도 먹어야 누룽지 물이라서 누룽지 물 그거 눌려야 되니까 그것도 고급이죠. 그냥 하얀 밥에 물 말아서 잡으면 힘이 다 나요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죽이라는 게 누룽지 최고로 행복한 민족이에요. 그 맛을 안고 어우 애가 입맛 없고 그럴 때나 이게 최고라고 아주 잘 먹네 볼태기가 아주 그냥 양쪽으로 포동포동해졌죠. 응 그렇죠. 입이 아팠지 요새 아퍼가지고 못 먹었는데 나섰어요. 오빠하고 어떻게 장난치다고 오빠가 여기를 딱 다치게 했나봐요. 막 입술이 진 것처럼 아픈데 겉에는 괜찮은데 밥풀 하나가 있으니까 아프다고 그래 이렇게 해서 먹었어. 응 그랬죠? 보여줘 저기 보여줘 그 밥풀 하나를 보여준대요 지금 어디 봐 보여줘 봐 밥풀 하나 붙어있는 거래 어머 이래 아이 밥풀 하나가 요거 떨어졌어요 요거 밥풀 하나가 아유 먹어야죠 안 먹어? 아구 아기 떨어졌어 너 먹어야지 무슨 차야 무슨 차야? 차가 왜 쇠고 하는 거야 응? 지금 쇼핑한대 쇼핑하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서 쇼핑하는 거야 진짜로 뛰어내려 버리더라고 얘가 그래서 괜히 다리 또 부러지면 안 되니까 요 위에서 하라니까 요 딱딱한 이 딱딱한 책상에서 요렇게 소파로 하면서 쇼핑한다고 응 응 아구 아구 잘하네 나로서는 좋죠 근데 먼지 많이 나면은 기침해 그러니까 요거 먹어야 돼 그러고 여기 나가보자 우리 기침하자면 봐봐 어구 물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아하하하하하 아구 아모니한테 아하하하 야 저거 아모니한테 그냥 응 저거 보여줘 봐 저거 보여줘 봐 하트 해갖고 아모니한테 밥풀 하나 딱 떼어 나왔어요 하비한테 하트 아휴 밥풀 하나가 똑 뛰어 나갔어 하비는 뭐 했어요 하비 여지껏 마사지 저거 하셨죠 응 이거 물 마지막이네 만세하네 이거 야 만세 여기 마지막 어 어 어디서 방구소리가 뽕 나는거 같은데 어디서 그랬어 어디서 어디서 저쪽에서 났지 물 마지막 그쪽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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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구가 뻑 했는데 이뻐 니 아니었어 응 하율이 아니었구나 어 지금 또 소리나네 또 소리나네 뻑 그러네 빠이빠이 네 점핑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물만밥 많이 먹었죠 볼테기 좀 보여줘 가서 볼이 이렇게 커졌죠 앉아 안녕 나 이뻐졌죠 그래 나 이뻐졌죠 어우 이쁘네 우리 하얘리가 이쁘네 네 물만밥 많이 잡수세요